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저녁과 같이 도착한 애들의 새칠놀이 세트. 아빠야, 나도. 응, 먹어, 케이크 먹어. 여자 집사진, 엄마. 형. 엄마. 울어. 아빠, 그런 가수. 오랜만에 걸어본다. 아빠, 그거 갔어. 걷는 게 이렇게 좋은 거야. 뭐야? 너무 가깝잖아? 호텔방 하나를 이렇게 해놨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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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얌이! 얌이! 오케이? 오케이, 얌이! explica?! 키야, 너나 봐. 안녕히 가요 다른 방들은 저희랑 밥이 덜 나요 아빠도 재미있어요 재미있을 것 같다 응 진짜 메뉴스 내 사랑의 메뉴스 한 방 가있어 한 방 가사 한 방 가사 한 방 가사 생일 축하합니다 깜짝 놀랍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피나의 아빠의 생일 격류 중이지만 케이크 하나라도 하는게 좋은거 같아서 호텔에 케이크를 주문했다 근데 이게 더 맛있게 생겼다 맛있게 생겼다 와우! 맛있게 생겼어 잘 먹었지? 계속 따라와요 내일이면 집으로 가는 새초미 아찔까니 내일 집에 가요 아 그래? 그게 다에요? 응 잘했어요 하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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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하럴드에요? 하럴드 보면 잠깐 좋아하고 말거면서 심사 땅 심사 땅 한국에서의 14일과는 다르게 꽤나 지겨웠던 10일 호텔 격리 한국에서 격리할때는 두번이나 보건소에 가야되서 나름대로 바람을 쐈지만 10일 동안 내리있으려니 생각보다 어려웠다 생각보다 어려웠다 내 머리 어디있어? 이 머리? 배추 소년애야 내가 이 머리가 너무 좋아 내가 이 머리가 너무 좋아 아... 또 눈이 새해 또 눈이 새해 한 번 다시 가봤던 돌이잖아 다시 본게 이 전자 봐 놀아 이거가 그림이 되어 있네 찍고 이쪽으로 놓고 아 뭐야? 네, 그림이 있어요 사진 찍고 네, 사진 찍고 사진 찍고 사진 찍고 아르도랑 케빈이 몇몇에 가고싶어? 깜짝쇼를 못하겠네 말해버렸구만요 우리 집이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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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리와! 나 이리와! 어떻게 해야 할거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왜 이리와? 너와 뭐해? 왜 이렇게 말해? 너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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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틴은 항상 괜찮을 것 같아 와이틴! 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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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내 방을 열어줘! 아이고, 집에 왔어 기분이 묘하네 진야라, 봐봐! 오, 안! 소시지! 자, 체킹 더 백스야! 복발물 탐지 캣! 아, 이 방을 열어줘야! 하롤드 이몽 조던! 아, 이 방? 어 하나, 둘, 셋 내놔 이거 짜라라! 아, 이거, 이거 이거, 이 방을 열어줘야 내 방을 열어줘 내 방을 열어줘 내 방을 열어줘야! 나이스! 나이스! 아, 저 방을 열어줘야! 땅땅으로 해야돼 아, 이 방을 열어줘야? 양말, 이 방을 열어줘야! 아주 신발에서 양말이 끊임없이 나오지? 네 이렇게 안 해놨으면 네 신발 구겨졌다 네 이렇게 안 해놨으면 네 신발 구겨졌다 there is more shoes 아, 이거 마이 싹스 마이 싹스 마이 싹스 that's all 마이 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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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 신발 상자에 물건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네 케빈, 이거는 저는 여기서 땡그리 해라 그리고 많은 땡그리 클로스 근데 나중에 날랑바 너의 시스템이 먼저 정리할거에요 이거는... 이거는 솜사탕일거 왜? 딱 갖고 놀고 싶게 생겼어? 이게 한국에서 온 닭가슴살 순고구마다 도망간다 땡그리 갖다줘 낙곱하네 이거 아메리카야 토이스토리 알지? 토이스토리 알지? 예스 도망간다 이거 너무 좋아요 이건 바이크가 필요해요 여기 뭐라고... 편지가 있네 천압 헤롤드 아빠 왜 그래? 아빠 왜 그래? 그거? 인사동? 인사동? 인사동은? 필리핀에 있는 필리핀에 있는 이거 좋아? 이거 좋아? 너 그런지? 누발란 엑서이자 엑서이자 감사합니다 누가 많이 먹었다 아 네 졸려 하나 하나 케이팝김치 이거는 김치 모양 감사합니다 아 김밥김치 김밥김치 아..집이 어떤가 한번 돌아볼까 역시 사람이 있었어서 그런지 깨끗합니다 차에 지새끼가 집을 안 만들었나 모르겠어요 역시 집은 집이다 한국을 떠날 때만 하더라도 발길이 너무 무거웠는데 막상 집에 오니 마음이 포근해진다 반가운 헤롤드와 케빈 그리고 와이티와 솜사탕이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려고 한다 오늘도 이렇게 세부의 하루가 간다 오늘도 이렇게 세부의 하루가 간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경하기에 들어간 훌륭한 시간 kell